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랜만에 하는 뭐야 팬텀 아 회차정산인데요 아 약 한 8시간 정도 사냥한 것 같고요 물방울석은 6개가 나왔고요 젬프톤이 되게 저조했던 것 같은데 56개니까 30일 플러스 이후 37개 나온다 8시간 시간당 5개도 못 먹었던 얘기지 이렇게 낮게 나온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어 그렇습니다 몬스터 숫자는 약 8만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매장 팔린 거 한번 보고 싶은데 경매장 약 15개 정도 팔렸네요 아 근데 상의가 다 있네 어? 어 못 팔린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아 헬버드 팔렸군요 너크 블루 너크라고 야 나이스샷 나이스샷 주원 15포작 다 해결을 했습니다 야 돈이 들어오네요 돈이 들어옵니다 아 팔려야 될 물품이 광이 공 5줄짜리 마력 5줄짜리 쉬프 숄더 메이지 17성 만들어놓은 거 아직 안 팔렸고 아 이거 때문에 올려놓을까 하나는 궁 5줄짜리 광이 마력 5줄짜리 광이 어 이거는 17성 올렸던 아이템이고요 다음으로는 어 17성 제가 직작해서 만든 거 15퍼짜리 숄더 무한의 수리검은 제가 7개 있었는데 5개는 5억 5천정부 그쯤에 정리한 거 같습니다 나머지는 노작들이라서 이거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